대섭에어리아 를 산책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특별한 길은 없는데 도를 양쪽으로 가지려 놓아 가지고 길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저의 딸 표현이 비가 오면 락이 빗물을 머금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끼 같은 것들은 이끼가 아니고 풀입니다. 풀은 조금씩 흘러내리는 빗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낚스했다. 노바 켈리? 오 켈리는 누구 이름이요? 노바는 남자고 켈리는 여자지 또 하이킹 슈즈 안 신었어 또 하이킹 샌들이요? 에이 에스 그리프 와 올라가 저기까지 쭉쭉 올라가 그란 잡채 French ix 上 어떡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거기서 올라가 하나 둘 셋 너무 좋다 여기 좋아 여기 잘한다 여기 잘한다 자 여기 봐 아빠도 좀 찍어줘 아빠 올라오는데 찍어줘 잠깐만 잠깐만 아빠 스테이더 아빠 스테이더 아빠 스테이더 세트? 어 어 저 사람이 와요 우리 따라가 오 많이 오네 우리 따라 오겠다 아 아 아 오 마이 갓 아 무빙 포워드 추라이드 팟 영락 영락 없이 엷은 비스켓을 싸울 싸울린듯한 바위입니다 저 아래서 볼때는 카메라 삼각대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 유에스 바운더리 유에스 바운더리 유에스 바운더리 몰랐어 아 내려가 또 저희는 다음 스케줄 때문에 또 빨리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느낀 점은 아 저는 그동안 오레곤에서 조그만 산악회를 리드하고 있는데 항상 크림 칼라만 보면서 하이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황량한 사막을 한번 걸어 본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일년 내내 여기서 하이킹한다면 재미가 없겠죠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수천 년 동안 풍화작용을 하면서 아마 저 바위가 이렇게 모래로 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백 년 흐르면 이 모래가 또 더 가는 흙으로 변하겠죠 아 아 아 아 그래 기대하지 못했던 아 즐거움이답니다 아 아 아 아 우리 큰달은 열심히 모습을 찍었답니다 아 아마 인스타그램에 뭘 올리려고 우리 작은달은 예술감각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아 아마 이거 보고 저기 자기 접사이 돌아가면 또 멋있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나 뭘 그릴게요 이제 아 뭐 디 테르빅 뭐 캠어버니 인스파레이션 네 아니 안생겼어 안생겼어 아니 생겨야지 영감이 딱 떠올라야지 네 좀 빨라 우리 작은달은 넷플렉스에서 일합니다 그래 캘리포니아 넷플릭스 넷플릭스지 넷플릭스 그래 넷플릭스 응 나는 좋았지 좋았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오레곤하고 워런드리퍼센 달라 인바르멘터리 달라서 좀 신선한 면이 있었어 내한테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구경하고 와서 좋다 응 그것도 우리 딸들 다음에 또 아들하고 그렇게 응 우리 가족들 같이 이렇게 즐겨서 좋다 그 영감이 떠올랐냐 물어보고선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있지 아하 야 다같이 콜렉팅 쉐어링 thoughts 그러면 아까 인스플레이션 그것은 뭐 있니 인스플레이션 means 그 비슷하지 아 아니 좀 조금 필요해 아빠 인스플레이션 처음에 이거 보면 응 아이디 그것도 아이디아 응 브레인스토밍 많이 사람같이 응 얘기하고 talking it over 같이 아이디아 같이 나와요 아 브레인스토밍 응 그래 인스플레이션 한사람 응 한사람 아빠는 영어가 힘들고 니네들은 한국말이 힘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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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열심히 살아요 응 저희는 포트 투어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 아 이곳에 와보니 아 느낌이 어 사막 한가운데 이런 별천지도 있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참 저희가 저희가 차로 지나갈 때는 이 황량한 사막에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의문시 했는데 막상 내려서 곳곳을 둘러보니 참 역시 버려진 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곳은 200km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